아빠여 형 찬스,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FIU에 파견된 기관들을 언급하면서 감사원을 잠깐 언급했는데 감사원은 파견이 아니고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경찰, 해경, 선관위, 행안부, 금감원, 금융위 에이스들 직원들이 파견된다는 말 더 정확하게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아빠 찬스에 이어서 이번에 형님 찬스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 얘기입니다. 강원 선관위 사무처장의 친동생이 특혜 채용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8급으로 경력 채용됐는데 1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직 11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입니다. 2020년 기준 8급에서 7급 승진까지는 평균 5년 11개월이 소요된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벼락 승진 패턴 유사하다는 거예요.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9급에서 8급으로 6개월 만에,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이 8급에서 7급으로 1년 3개월 만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8급에서 7급으로 6개월이 걸렸다. 초고속 벼락 승진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다. 그리고 그 형님의 동생도 굉장히 빨리 승진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이어서 형님이 누구냐. 김용주 의원님, 예전에 유명한 영화에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깡패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중앙선관님 파도 파도 끝이 없어요. 이번에 형님이 누구신호까지 물어봐야 됩니까? 승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채용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진관리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그야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이 생각이 들고요. 또 썩은 사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에 처음에 누군가 한 번 저렇게 빠른 승진, 또 불법 채용, 채용 의혹이 있는 것이 그냥 넘어가면 일판 만파,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무도 그동안의 관행으로서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갈라파고스처럼 독자적인 어떤 영역 속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썩어 있었다면 저는 선관위에다가 어떤 선거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선거할 때마다 선관위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선관위 할 때는 정하나로만 하지 않습니다. 공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입장이 다를 때가 많고요. 자기네들이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꿀 때도 많습니다. 이참에 이제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특히 선거관리위원장 자체가 그냥 대법관위로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고 사무총장이 다 사무차장하고 알아서 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수 없고 이런 체제로는 스스로 말하자면 자정 효과가 없다. 그리고 또 감사한 감사도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를 관행적으로 안 맡아왔을 뿐이지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해계 감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행안부한테 일일이 다 검사를 맡도록 한다든지 공수처가 관여를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턱을 명확하게 하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에 이어서 승진도 이른바 벼락 승진을 한 건 아니냐 소위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조직에 계셨잖아요. 공무원 조직에 계셨잖아요. 사실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저처럼 언론기관이나 사기업의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 번 승진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또 많은 시간이 축적돼야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위아래의 많은 조직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승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직장인들과 또 공무원 사회에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검찰 조직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이나 회사원의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승진이죠. 승진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가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실적을 쌓을 것인지 또 윗사람이 어떻게 잘 보일 것인지 모든 것은 승진에 다 목을 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형님 찬스 또 어디 비아냥거래서 형아 찬스라는 얘기를 쓰던데 아파 찬스 있고 형아 찬스 있고 좀 있으면 아마 제가 전수조사하면 삼촌 찬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찬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형아 찬스, 형님 찬스와 관련해서 채용이 된 다음에 11개월 만에 다른 사람은 5년 이상 걸린 걸 11개월 만에 승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걸 보는 다른 직원들은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어요. 나는 형님도 없고 아빠도 없고 잘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원칙대로 해서 5년 걸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 나는 게 뭐냐면 누가 저렇게 고속 승진을 하면 직원들이 다 알거든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동생이다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나중에 밝혀지려고 생각 안 했을까. 그런데 좀 이해가 가는 취미 있어요. 지금 선관위가 헌포설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상 감사를 받지 않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감사와 인사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무총장이 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아무 캐나 해도 누가 이걸 감사할 수가 없어. 우리는 동기기관이야.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직원인데 최고 고위직인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제일 알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인사를 자기 자녀 인사하고 채용하고 승진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가장 악용한 사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거사무와 관련된 고유 업무에 대해서 독립기관의 지위를 인정을 해서 여야 정치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지 인사까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 내부에서 마치 쌈짓돈처럼 하라고 독립기관의 지위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법적 규정과 헌법상 어떤 규정 이런 걸 좀 악용한 전형직의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감상을 감사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벼락 승진 의혹이 일고 있는 대상자들이 경력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전 기관에서 있었던 그 전 급수로서의 어떤 공직사회 경력이 반영이 돼서 짧게 승진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파차스 형님 창순으로 승진마저 빨리 했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보다 더 명확한 검진과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긴 합니다. 보다 더 명확한 검진과 조사가 좀 필요해 보겠습니다. 보다 더 명확해 보겠습니다.